안녕하세요 기타 큐레이터 이견민입니다 마틴, 펜더, 깁슨, 텔러 기타의 경우 코로나 이후로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현상에 맞게 자신들의 제품들 가격 역시 지속적으로 인상시키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 100만원대 기타를 구입하시고자 생각하셨던 분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가성비 좋은 국내 브랜드 기타를 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야 콜트는 하나의 시리즈를 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최고의 기타를 제작하고 있는 골드 시리즈의 복코테라는 특수목으로 적용된 콜트 A6 복코테모델과 OC6 복코테모델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복코테라는 목재는 커스텀 기타를 제작하는 여러 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루코테라는 목재에 중저음 음력대를 더한 목재인데요 이라는 음향목을 통해서 특수목만이 가질 수 있는 중저음 음력대의 사운드 인디안 로즈드나 파워페로가 가질 수 있는 묵직한 사운드 진한 음색을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가성비적인 부분에서도 돋보일 수 있도록 8번대가 아닌 6번대에 적용하면서 100만원대가 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8번대에 가장 인기 있었던 모델인 OC8 모델과 이번에 새로 제작된 모델인 OC6 복코테모델에 대한 사운드 비교를 통해서 일반적인 파워페로 사운드와 특수목인 복코테모델에 대한 사운드 비교 지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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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